슈퍼빤스런 슈퍼빤스런 항상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정글이 잘하면 팀이 잘해야 되지 않아? 딱 이 판이 그래 내가 잘하니까 팀이 잘하네 상관이 잘하네 상관이 잘하네 미안해 잘못했어 게임이나 할게 미안해 게임이나 할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은 환영합니다 테스님 어 나쁘진 않아요 테디스틱을 죽여서 테스 나만 나쁘냐? 그런거 같아 미안합니다 죽음의 테스 야 그거 메이플 메이플 그거 같잖아 메이플 무기 같잖아 뭔가 느낌이 죽음의 테스 뭔가 메이플 무기 느낌 나는데 약간 그런 RPG 게임에서 나오는 무기 이름 같은 거? 나만 그렇게 느끼나? 도대체 테디스틱에서 테크닉이 어떻게 나온 거야?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창의력 리스펙트 합니다 피스? 피스 괜찮네 피스 괜찮네 피스 괜찮네 피스 괜찮네 콜 … garage 도대체 도대체 비스 betray source 연락 잇 레드랑 블루 꼬마 있을 때요? 그때도 W 찍었던 것 같은데 그 꼬마 있을 때는 블루나 레드를 한 마리 먹었을 때 3레벨이 됐었어가지고 아 2레벨이 됐었어가지고 그때 따로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2레벨이 됐어 SCHTO POR I FUB 그렇게 해 X3 야 너 근데 테리 없는데 너는 이거를 라인을 안 밀어도 돼? 쟤는 테리 있잖아 에코 아래로 내려가 승전보? 야 얘 승전보 아니야 개레전드 저 승전보였으면서 잡고 살았을 텐데 어? 야 이거 잡았다 와우 야 근데 그거 에코 간다? 에코 저샥 호강하네? 라인 뺏어먹는 거 보소 나이스 비드! 굿자 좋았다 오늘 팀은 달달하네? 전반적으로 다 잘하네 이런 날 티어를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 음 그건 맞지 음 이건 좀 아닌데 아쉽네 야 차라리 그거 전멸로 피하지 아닌가? 까비 사실 나는 좋아요 어쨌든 간에 미드 경험치를 다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을 한 다음에 탑에다가 군갱을 쓰면 돼요 지금 타이밍에 솔방울탄이 나와 있으니까 솔방울탄 타고 넘어간 다음에 야 이거 내가 더 맞아줄 수가 없었어 야 이거 내가 더 맞아줄 수가 없었어 에코 바텀에 있다고 방금 핑 찍은 건가? 야 잠깐 탈론 안보여! 에이 설마 나한테 운다고? 거짓말 하지마 진짜 오케이브 지금 강타 아껴놨다가 요거 이번에 바텀 쪽 동선 잡으면서 드래곤 한번 건드려볼게요 강타 아꼈다가 뭐야 쟤 왜 저래 7렙대 하는 게 나을라나? 7렙대 해야겠다 circular pele째 물기 만 sitting 인제 화려핵 active 배경 대결 해외로 chosen 아유 뭐 이렇게 다 애매하게 되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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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빤스런 야 탈론 어쩌냐 이거 근데 아트로스 커가지고 게임이 이기겠다 게임은 쉽게 이기겠다 안 죽음 안 죽음 저러면서 죽으면 겔해졌는데 설마 나한테 오는 건가 아니지 발계를 먹으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지금 39초 남았으니까 집가서 얘먹고 바텀가면 딱 9쿨 돌거든요 이렇게 이득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지금 에코가 갈 곳이 바텀 밖에 없어요 저거 안 먹었으면 바텀이거든 바텀이 아니더라도 아래쪽일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우리 바텀이 집요가 안 해당 어 이건 예상 바뀐네 어 바텀이었는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너무 폭탑을 많이 맞긴 했어 베인을 생각을 못했다 아 베인을 생각을 못했네 와 베인까지 올라올거라고는 상상을 사실 못했어 베인은 진짜 예상 못했다 카밀이요? 카밀 뭐했는데? 나 방금 카밀 못봤어 용기 아멘 뭐야 갈 곳이 마땅히 없네 야 이거 가자 야 호텔 보자마자 얼추 빠졌으면 됐는데 타이밍 레전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거 럼블 텔 딱 보자마자 그냥 빠졌어야 됐었어요 어 맞아 그게 맞았는데 아트록스도 온다고 핑 찍어가지고 우리 팀이 그냥 홧김에 들어갔다가 망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론 적으론 좋아요 1대2에다가 나쁘진 않아 1대2 교환에다가 이 정도면 양반이지 결과났어 안녕하세요 횐 нормально lemme 데半 주의 voice 소잇 나 이런 에라 모르겠다 면산구 이속 증가받아버려 짜노 나쁘진 않네 아트로스 채팅 치는거 봐 야 잠깐만 야 저러다가 갑자기 우리팀 지면 어떡할라 그래 아트로스 채팅 개레전드네 여르샘 갱 미드 숨도 못 쉬는데 원래 탈론이 아트로스 상대로 숨도 못 쉬나? 빵 야 나 CS 1등인데? 뭐 우리팀 CS 뭘 먹은거야 개레전드 CS 내가 얘랑 4개밖에 차이가 안나네 뭐 우리팀 지면 어떡해 뭐 우리팀 지면 어떡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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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운가 지나가요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슬슬 아트록스가 탈론 까빡 카운터에요 아 그래? 그렇게 압도적인가? 그 정도구나 왜냐면 내가 미드 상성을 모르니까 드래곤 타이밍인데 그 정도면 다행히도 타이밍 그 정도면 다행히도 타이밍 야 이거 근데 이건 이번 싸워야 되는데? 줘야겠다. 얍! 오 쉣! 하 씨 이댁! 얘들이 이렇게 다 들어올 줄은 몰라. 아 여기까지는 상상을 못했다 내가. 아 이게 내 실수다. 이거 싸울만 한 것 같은데? 베인 로봄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오 뭐야. 그렇지. 에코 출까지. 그렇지. 아 우리팀 좋아. 드디어 우리팀이 1인분을 해주는구만.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저거 약간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야 그거는 너가 도움핑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가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 잘못 날렸어 아 잠깐 들어와 보시던가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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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어도 되나? 바로는 흠 오면 싸우 이걸 주네 와 굿 잘한다 잘한다 우리 T 정글이 잘하는 원래 항상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정글이 잘하면 팀이 잘해야 되지 않아? 딱 이 판이 그래 내가 잘하니까 팀이 잘하네 완벽하다 아 체제 아 믿어주자 딜량은 별로 없네 딜량은 별거 없는데 그냥 내가 너무 잘해요 그건 맞지 정글 차이